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디모대전서 3장 15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방금 주의라 함께 역사하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라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아멘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영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양떼를 반드시 소생케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지었어야만 할 십자가를 저어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는 일이 없다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겠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들 각 사람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검토됨을 알게 하사 신중하고 믿음의 깊은 데 이루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3장 15절은 지난주에 했었던 본문의 한 절이죠 그 본문은 이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실제로 이 단어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서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거의 90%가 이것을 가족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죠 다른 영어 번역들은 하우스 홀드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갓스 하우스 홀드라고 다 동일하게 가족이란 단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5장 4절에도 나와 있었어요 5장 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 효를 행하도록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그것을 배우게 하라 한국은 이런 점에 있어서 과거에는 상당히 대가족 제도의 의거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핵가족, 뉴클리어 패밀리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젠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훨씬 보다 더 인본적이고 세상의 문화 풍습에 따라가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5장 4절을 방금 읽었는데 8절을 읽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겐 다 부모님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생존에 계셨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그분들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모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는 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이제 부모가 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내가 내 부모에게 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에게 그것을 나에게 하라라고 강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절에서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조금 유보를 할게요 왜냐하면 디모델 전후서는 결국 이 일들에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즉,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관점에서 들으셔야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아닌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들을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어야 하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왜요? 성경은 디모델서에 나와 있는 거죠? 3장 16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인데 호흡이란 단어는 성령님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영감된 책이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받아야 할 자들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해당된다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해당되거나 내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나,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각 세대는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 집안에 큰아들이 좀 컸다면 큰아들이 돌봐야 되는 거죠 큰아들이 없이 큰 딸이 집안의 기둥이 된다면 큰 딸이 돌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이 몹시 분하고 억울하고 훗날 생각할 때 나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젊게 못 놀았어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일을 한 것을 후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가정, 오늘과 같은 자식, 부모 그와 같은 부모의 또 부모, 이와 같은 가정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놀랍게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인간을 바꿔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00년 전에도 자식들은 그랬고 그 자식들의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자식이었을 때는 그들의 부모에게 그랬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놈 그게 우리의 여기서 얼만큼 더 나갈 수 있느냐 여기서 멈출 거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죠 두 가지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뚜렷하게 들었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문제예요 Family matters 가족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도 가족이다 Church is also family 교회도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보다 더 결론적으로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단어 번역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므로 이방인, 외인이 아니다 foreigner도 아니고 나그네, stranger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다 멤버가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household라고 나 있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똘이 되었다 즉 모퉁이 똘을 기준으로 집을 교회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몸이 된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 여기서 나중에 벽돌 한 장을 쓱 빼서 원래 이 사람은 이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빼야 되겠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훗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원래 처음부터 거기에 벽돌로 쓰인 바가 없었던 존재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맞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터전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모대 전서 후서의 주요 주제가 뭐예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즉 사탄의 가짜된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싸워라 교회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그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도들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오직 믿는 자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 집사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5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5장 7절에 네가 또한 이것을 디모대 목사님에게 네가 또한 이것을 교회에 명하여 그들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지키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첫째 여러분의 집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과부가 있는데 2000년 전에 과부는 너무 많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보험은 없고 이렇게 되니까 혼자 남겨진 여자들은 직업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럼 누가 1차적으로 돌봐야 됩니까? 가족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교회를 돌볼 수 있다 그래야 책망 받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장로 집사들의 직분이 뭐예요? 빵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는 것이에요 임시적으로 장로 집사의 직분은 이거예요 가르치라 교회를 돌보라 더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시를 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여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성도들 구원 받은 자들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근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시니가 거룩해 하실 건데 누구를 거룩해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서요? 아니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함을 입기도 했지만 거룩해져 가는 중에 있는 존재죠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복음서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가족은 그냥 내가 태어난 그 가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엄격하고 제한된 사용을 거치는데 누가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46절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비유처럼 시작을 한 얘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래도 적게 맞지만 많이 받은 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도 제법 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어요 많이 요구할 것이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종말의 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난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12장 46절의 50절은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게 그런데 아예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족의 개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날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좀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살짝 얘기했어요 주님 지금 밖에 주님 모친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형제들이 좀 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하는 제자를 돌아보면서 쌀쌀 맞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 자매란 말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아니니라 대단히 엄격히 제한된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이 5장에서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면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뭐였어요?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은 가족이란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인종과 남녀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키가 크고 작음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성경의 가족이란 단어는 지금 이 땅에서의 가족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집을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혈연관계 형제자매관계를 하면 우리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과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마 그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더 이상 가족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이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일에 교회 좀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되진 않아요 내가 교회당 옆에 살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성도로서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장노여 집사이다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데 어찌 자기 가족을 돌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그 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 영원 영원 전에 여러분의 과거에 그 과거 이전에 그 과거에 영원한 시간의 그 과거 속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안 태어났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안 태어났는데 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맞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아직 그 먼 미래가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 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동시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프리데스틴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렉션, 페카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또한 이 땅에서 이미 가족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이미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시대에 그리고 지나간 세대의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만약에 그런 사람 구분이 없다면 바울사도는 이것을 쓸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세요 가족이라는 이 진실된 의미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가족이세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가족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도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가족이란 한 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삼위일체 포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길 형제여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순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어 예배 같은 데 오면 많은 사람들의 분포는 아닐지라 서로 인종적 배경도 달라요 백인도 있고 우리같이 황인종도 있고 또 브라운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그러면 가족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점에서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담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첫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8장 28절은 잘 알아요 믿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근데 8장 29절은 모르세요 8장 29절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For knowledge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원, 영원의 과거, 전 하나님이 알아, 먼저 아시고 부르신 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했다 라고 했잖아요 미리 elected, 정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이 뭐예요? 이미지죠 제가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을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미지 아들의 이미지 이미지 of the son 이렇게 했으니 그의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빌리포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품어야 할 생각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그대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순정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순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다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한참 부족할지라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미지의 크라이스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걸 보고 뭐래요? 닮았네 저 친구 보니까 말 안 해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닮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갈라데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뭔지 아세요? 기쁨 사랑 그리고 뭐가 나와요? 평강 goodness 양선 그리고 오래 참음 온유함 gentleness kindness faithfulness 그리고 뭐예요? self-control patience 이렇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지의 크라이스트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네 이 속에서 행실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충만해서 다 넘치진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거룩해져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큰 거대한 한 가족이 있는 곳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그 모양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도 장러님도 집사님도 다 비슷해 다 똑같아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에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단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순종을 했었겠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둘째 녀석이 그렇게 안 봤는데 학교에 가서 뭐 했는데 상을 받게 됐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형제들이 또 다 우리 누구는 상 받아 이번에 막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건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이 상을 받는데 부모가 뭐라고 해요 야 그까짓 상? 그가 어디다 쓰니? 이런 부모는 없어요 다 그래 네가 그런 걸 잘하는구나 아주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줘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힘들지?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게 가족이에요 힘들지? 그거 쌤통이다 우리 형제들 자랄 때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 치고 박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둘이 또 신난다고 놀고 있어요 그게 형제예요 원래 그게 가족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뭐예요?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엔카리지 하는 거예요 너 아프니? 네가 아픈 걸 보니까 나도 아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물고 차고 내던져버리고 부시고 이런 건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길에서 처지면 어떻게 돼요? 기다렸다 가요 얼른 와 힘들어 내가 부축해 줄까?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 명예를 받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 가족은 반드시 가족 중에 궁핍 환자가 발생하면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누구예요? 과부라고요 우린 가족이에요 언젠간 천국에서 가족들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거기 가면 제가 한 번도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가족의 멤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어요 가족은 가끔 싸워요 가족은 가끔 다투어요 그런데 오래가진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자 하냐? 그럼 먼저 상대방과 싸우고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에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할지니라 왜 그래야 한다고요? 가족이니까 싸운 채로 나오면 아버지가 보통 뭐라고요? 너희 둘 빨리 화해 안 해? 이렇게 자주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죠 아직 화해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서 모일 거예요 가족은 원래 아버지 집에서 모이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아들이 돌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돼서 돌보게 되지만 즉 디모델 전서 5장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동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행하는 바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찌 교회를 섬기리 하나님의 가정을 섬길 수 있겠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형제 자매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들었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되죠 예의를 지켜줘야죠 후배지만 아이고 후배님 수고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고 부모지만 에베소서 5장 6장에 어떻게 하나 했어요? 자녀들을 노엽도록 만들지 마라 부모인데 자녀를 야단친다 그러면서 온 성질을 내면서 야단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자녀의 인격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자랐을 때 이 자녀는 부모의 제너러스하고 너그럽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오신 것 그 부모님이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나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주고 내가 살도록 해준 그 은혜를 이제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5장 14절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겠느냐 14절 그러므로 젊은 사람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걸 잘못해서 사탄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다 15절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었죠?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홀로 있지만 동시에 우리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잖아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족이 범죄한 다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알아요 형제들끼리 죽임 살인함 그것도 어디에서? 예배하고서 아버지가 네 예배는 받았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았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한 아벨을 죽도록 왜 놔두셨을까? 우리는 오늘 지금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10개명에 1, 2, 3개명 4개명까지 기억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1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거기서 우상이란 단어는 신약의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미지예요 우상이란 단어가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뭘 만들지 말아요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마라 현대 카피라이터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미지하는 대로 예배하지 말아요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Do not use my name in vain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잘못된 모습으로 순종치 못한 모습으로 산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자가 되는이라 3개명이에요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나가서 사고 치고 무슨 일을 터뜨리고 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는 어떻게 맨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잘못했으면 우리가 가서 이웃집에 때리고 막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이웃집 부모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다시 좀 타이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웃집에 때렸더니 잘 때렸다 이런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반면에 그런 부모도 있죠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는 부모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돼요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런 승리가 없어요 그건 옆집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아요 옆집 사람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에 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내가 3년이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탄은 가장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14절은 뭐예요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 나오면 사탄이 너를 잡아 버릴 것이니라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족은 은혜와 용서의 관계예요 아무리 자식이 얻나가고 못할 짓을 해도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갇혀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서 가서 너 잘못했어 이놈아 그런데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선 안 되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뭐예요 용서와 은혜의 관계예요 이것을 모르면 가족이 아니죠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용서 안 해요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원수 갚아요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형제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레 바다를 걸으시다가 그러셨어요 베드로 앤드류 요한 약어부가 쭉 있는데 지나가면서 너희는 그물을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그건 뭐예요 사업을 집어치고 직장의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 왜요 어부에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오라니 그게 뭐예요 너 굶어 죽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들이 어쩐지 아세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어요 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 나의 형제여 오 나의 누이여 이제 그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시겠는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응함은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숱한 질곡과 우여곡절을 지나 오다 보니 우리들의 심령은 메말라서 영적인 가뭄 속에 들어갔고 인생의 가뭄에 처했으며 급기야 삶의 가뭄에 이제 가족의 갈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갈등까지도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가족은 은혜와 용서의 관계이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가 나누어지고 통용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자매 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